미션이 따로 아니고, 좀 즐기면서! 20초! 와, 빠르다! 이야, 살벌하다! 버틴다고? 윤성빈 코치는 이기력 글랍! 반갑습니다! 한우성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! 들어가자마자 FM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랑 했던 자모격도가 제일... 형, 넓이세요! 이 작전을 쓰자고 말했거든요? 노래에... 전략 없이 흰으로 다... 굉장한 오해가 있는 게 디먼을 믿었어? 아, 근데 시즌2는 안 하나?